명수형이.. 명수형이 날 예언자로 했을 리가 없어. 명수형은 날 예언자로 했을 리가 없어. 그럼 내가.. 내가 까먹는 자상금! 오늘 밤 8시! 정영돈이 휴가비를 고백 등간다. 일단 선생님, 삼청동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좀 가주십시오. 아, 이제 삼청동으로 갑시다. 배도 부르고, 자리도 더 있고. 코리아, 코리아, 코리아. 삼청동. 정영돈을 기하인데? 너무 풀었어. 너무 풀었어, 봐봐. 너무 풀었어. 아, 내가 맞으면 어떡하지? 내가 맞으면? 삼청동. 삼청동. 어? 야, 뒤에 흥분이다. 아이고. 어? 재석이 형 아니야? 뭐야? 어? 뭐야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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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유. 어? 내가? 어? 그러나 보다, 언제 가지? 아이고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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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많이 늦으시네, 많이. 혹시 삼청동? 블록이 파란 게 새끼니까 삼청? 삼청동? 아, 같이 갑시다. 아유. 아유. 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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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역시. 참. 답답한데. 아는 게 좀 돌아옵니다. 아유, 나 참. 만약에. 유자석이 먼저 온다면. 그 일당이 먼저 오면. 저 경도에 늦게 오겠지. 안 되겠다. 어? 이런 자네? 매특이. 가까이 오고 있지? 예,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. 저기 오는 길에. 떡볶이 좀 사가줘. 예? 어묵 좀 넣어가지고 배고파도 못 참겠어. 떡볶이 그냥 어묵 이렇게 못 놓을게. 아니, 무슨. 아, 배고파, 끊어. 아, 배고파, 끊어. 어우, 무슨게도 뭐 어디 있었어. 아니, 무슨. 아유, 웃긴다. 아유, 웃긴다. 너무 det파도 안나왔어요. hem. 아니요. 에어ert Impul reminis합니다. 어떻게 되는 mesma. 에어 printers clicked아요. 아닙니다. 아무튼. 너무 많은 좌주. 처음 썸 artist.